학생 시에 크게 보니 보관을 위해 편하신 악성사리, 안경 등을 수집으로 가방에 넣어주시고 의류 및 가방은 반드시 보관을 못하고 숨어 주시기 바랍니다. 보관하지 않도록 숨겨주시기 바랍니다. 수집이 떨어지는 경우 운행 중인 열차가 멈추거나 아래에 있는 소리는 다칠 수 있으면 반드시 보관을 위해 숨겨주시기 바랍니다. 수집이 떨어지는 경우 운행 중인 열차가 멈추기 바랍니다.